힐러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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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지마 어떻게 하냐 나 다 나가서 힐러나트 빨리 그냥 글카라니나 발전소 뭐야 아니 총냈어 아 시원 아니군 불 끌려고 불 끌려고 몸을 일으켰는데 갑자기 총알이 나가네 그... 테트리스 I want 테트리스 어림도 없지 아무것도 안 떴어 너 어떻게 해 배우들 배우들 발전기 올리? 발전기 올리는게 어딨더라 저기쯤 이거 왜 올려? 내가 올릴거 이러면 키바 열 수 있음 우리 아저씨 언니 나 진성재 하나만 아 아 나 카킷 하나밖에 안 들고 왔네 아 사려야 돼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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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러나트 아니 밀지마 아 아 어떻게 하냐 나 다 나가자 어 어 어 어 나 다운 킬라 잡은거 같은데 잡았어? 다행이다 나 피타우스 나왔나보다 아 나 죽을거 같은데 얘한테 다행이다 형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오 나이스 킬라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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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몸 다 됐네 씨 아 아 개 많이 맞췄네 내가 다가났네 PS로 형님 그 하나만 줄 수 있어요 키트 아무래 회복 키트 내 시체봐 내 시체 있어 헬로 아니 수수키트 말고 아 수수키트는 필요없어 어 그럼 니가 시체면 못해 그러면 가방이 없겠다 응 가방이 없겠다 포토 들어주래 아 BP91이야? 그거 키 이름 뭐이? 샵 2 오케이 내가 검색해봐 아 살려봐 키트 있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빨리 빨리 키바너 타고 빨리 나가 그쵸 그때 그때 조금 있으면 애들어요 시원님 내가 다 먹여줬다 이 정도면 아빠 내가 다 갈아주지 말 흐흐흐 시발 열고 해요 위험한데 위험한데 야 너 시원님 왕호 좀 해줘 라스무스 바로 앞이라 아마 알라따서야 돼 문 닫아 씹히고 있는 어 그거 비쌈 그거 비쌈 11만원 빤스 에너스 아 아 아 11만원 11만원 아 오른쪽 블러딩 올리고 플린트 올리고 으흠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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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자치료들 왜 들고 오셨지? 진통제 맞다 들고 오지 펜킬러같은걸로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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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털고 가요 아까 그 AK 하나 그 넣고 치즈 버리고 아이씨 아이씨 그거 알피언 그 총에 넣어봐요 알피언 너질거 같은데 나가볼게요 왜 나가 다 털었어? 어 다 털었어 각대팀 마네킹에 그 아머드 걸려있음 마네킹 뒤에 뒤에 어 어 없어 거기 말고 뒤쪽 어 그쪽만 없어 빨리 나가네 앞에 바로 탈축 정문이 있으니까 정문을 해서 나가 정문이 아이씨 빨리 섹계 우주 도전 시인 passt 음, 수고했어요.